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볼 텐데요.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트럼프 승부수입니다. 분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을 하자마자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부양제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에이미 코니베런 연방대법관 지명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찬데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면서 연일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코로나 확진까지 걸리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더만 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퇴원을 해서 또 한 번의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만은 그동안의 미국 경제에 상당히 큰 희망으로 작용해왔던 경기부양책 협상. 그것도 경기부양책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제안했던 거예요. 이것을 돌연 협상을 중단하라라는 이런 트위트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나오면서 전 세계 정치가 아주 휘청했거든요. 물론 그 폭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이후에 급상승하던 뉴욕 정시나 특히 유럽 정시 이런 쪽에서의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부양책 협상 중단을 지시했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둔 아주 고도로 계산된 노림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약 20, 한 6, 7일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선택,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미국 지도자의 선택이 카운트다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협상을 중단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노림수로 보입니다. 첫 번째 노림수는 현재 지금 미국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이 부양책으로 돌려져 있는 것을 이 이슈를 전환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연방대법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연방대법관에 아주 강경한 보수 인사를, 보수 판사를 지명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수 측의 지지 세력을 끌어올리겠다. 그것이 첫 번째 의도고요. 또 여기에는 연방대법관을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지지하는 인사를 앉혀놓음으로써 대선 불복되었을 때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자는 이 엄청난 노림수가 지금 잠복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 뉴욕 정치의 한결같은 지적이에요. 현재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총 투표율에서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선거는 잘 아시는 대로 선거인단 제도를 해서 주별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선거인단을 다 독식하는 제도거든요. 공교롭게도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또 뉴욕주 이런 데에 몰려서 살아요. 히스패닉, 흑인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수로는 민주당이 많다 하더라도 주별로 나누는 선거인단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지금 성산해 있고 거기서의 아주 건소한 차이, 여기는 바로 우편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걸어서 불복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안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법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신이 지지하는 보수파 대법관이 한 명이나 더 많으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앞설 수 있다. 이 대목이 첫 번째 대목이고요. 첫 번째 노림수고. 또 하나는 부양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야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그 부양책 규모를 훨씬 더 많이 크게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야당도 좀 배워야 될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특히 실업자들, 어려운 층에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지지기만이 아니다. 특히 지금 실업자에게 돈을 대주는 것은 그 실업자에게 돈을 대주면 취업을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해서 자신의 경제적 치적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자 지원책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목과 관련해서 자신의 칼날을 분명히 하고 또 부양책의 협상 실패를 민주당에 떠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인데 이 전략과 관련해서 또 뉴욕에서는 특히 뉴욕 정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대선에서의 승리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도 성능 부작용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조기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이 대목을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